다시 온 롯데월드 괜찮아 보이네요 준비 완료 컴퓨터 행사 실전 공연이 리사이트를 하나 했어요 김혜의 피아니스트 분이시라고 보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치? 이만제도 이 중에 하나 제가 나오면 우대 본문장 인사하고 격려하고 추후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한마디 하시고 해외 및 피로연까지 청도끝까지 열심히 준비한 백주녀 행사 저도 감쌌지 백주녀 행사 열심히 기획했으니까 오늘은 빨리 호텔에 가서 내일 백주녀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보러 가겠습니다 좋네 롯데월드 맥주녀 행사 롯데월드 맥주녀 행사 오신 여러분 귀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다이닝이 몇 시까지예요? 10시까지인가? 밥 시켜야 돼 빨리 밥을 못 먹었어요 지금 퇴근해 주세요 바이 롯데월드 야간 계좌에 놀러 왔습니다 롯데월드 야간 계좌에 놀러 왔습니다 오늘 야외는 나올 줄 몰랐는데 성을 또 보여주는 롯데월드의 랜드마크죠 빌리셨나요? 아니 제가 빌렸죠 제가 오늘 좀 쓴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빌려주시더라도 다행히 빌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롯데월드 씬 찍으러 왔습니다 롯데월드 타고 싶으세요? 롯데월드 타고 싶은 거는 저는 솔직히 롯데월드 타고 싶은데 퀴치라 모르셔는데 롯데월드는 좀 아쉽게도 점검 스케줄이 다 안 되는 거 같고 그때 제가 사실 작년에 왔어서 이렇게 탔던 것들을 한 번씩은 다 탈 거 같아요 롯데월드 한 배우는 근데 진짜 아무도 없는 롯데월드에 이렇게 나오는 게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몇 시에 끝났어요? 오늘 몇 시에 끝나요 요새 계속 밤샘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해가 뜰 때까지 제가 봤을 땐 아침에 끝날 거 같아요 딱 해 뜨기 시작하면 아마 끝때쯤에 끝나지 않을까 롯데월드 타고 싶어요 롯데월드 타고 싶어요 괜찮아 보이나요? 롯데월드 타고 싶어요 15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아직 학생 할 만해요? 맨날 굿만 신고 3피스 입고 촬영하다가 운동화 신고 2피스만 입으니까 뭔가 덜 입은 거 같고 그런데 역시 교복은 이 넥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 자크식 뭔지 알죠? 아 이거 돈 많은 굿만 학생이에요 진짜 집 아들 교복 패션입니다 덕분에 여기서 찍고 얼마나 좋아 여기도 대감받아서 얼마나 좋아 원래 이거 매직 아일랜드 이거 여기 위에 이거 관람차인가? 이거 타고 원래 밖에 나가는 건데 모노레일 모노레일 근데 저는 모노레일 타본 적이 없어요 애초에 실내에서 잘 안 놀았었었는데 자 이제 외부를 다 찍었고 실내를 찍어야겠죠 오늘 열심히 머리 한 거 다 날아가야 준비됐나요? 바이킹 타고 프롬라이 타고 머리가 아주 헝클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나가서 회전목마를 찍고 오늘 하루 종일 노는 거 찍는 거죠 1년 만에 다시 온 롯데월드 아우 시간이 몇 시? 새벽 1시네 근데 원래 교복은 말이야 원래 교복은 이걸 꺼내 입지 않았나? 이거 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나 잘 타는데 나 진짜 스케이트를 정말 좋아해요 트리플 액셀도 가는 트리플 볼까? 트리플 볼까? 네 좋아해 아직 교복 입어도 되겠어요? 등장 말도 하지 마 응? 왕관 있는 거? 큰 거? 이거 이거 할까? 이거 아, 이거 다 똑같아.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여기 옆에 떼야겠다. 모자가 0. 모자가 0. 뒤만 있는 거. 원숭이는 여우 귀여울 것 같은데? 여우 같아. 이 화면 잘하네. 이게 제일 라이브. 오케이. 자, 여기는 우리 킹데렌드 촬영장에 바이킹을 타러 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출연 좀 하시겠어요? 저희는 지금 뭘 찍고 있죠? 저희 지금 놀이공원에서 네. 여기 지금 구원 씨가 다 전체를 빌려주셔서 그렇죠. 구원이 빌려온 롯데월드 놀이동산에서 이제 바이킹을 찍을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준호 씨 때문에 이 롯데월드로 올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되게 쑥스럽네요. 롯데월드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교복도 입고 이쁘게 잘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롯데월드에서 사랑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40분 빨리 타. 어? 40분 빨리 타. 이제 제2세심이 됩니다. 네, 따라 올라가시면 돼요. 아아 이럴 때 빨리 타. 1,000원 아, 준다. 5,000원 준다. 4,000원 5,000원 5,000원 준다. 5,000원 2,000원 5,000원 천천히 최근에 은 지금 시간에 집에 5시 있고, 자면 9시, 자곱으로 나면 저녁 6시, 그 다음 날 출시,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휩쓸 때까지 찍었죠. 오늘 정말 알차게 롯데월드 촬영을 마쳤습니다. 배고파, 퇴근하고 빨리, 그리고 이쁘게 잘 나오길 바라면서 퇴근해요. 감사합니다.